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많이 바빠지셨죠? 다육이 키우기 쉽지 않죠? 그래도 재밌게 다육이 영상 봐주시면서 힐링해주세요. 오늘의 다육이 농장은 샬롬 다육농장입니다. 택배 가능한 인터넷 전문 다육이 판매점 샬롬 다육농장 다육이 다함께 보시죠. 에보니 철화 4만원이요. 에보니 철화 4만원. 톱시터비 2만 5천원. 톱시터비 2만 5천원. 마틴 군생 5만원이요? 마틴 군생.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예쁘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왕언니들. 아메치스 16,000원이요. 수영 너무 근사하죠? 미파. 레몬티 25만원. 목대 좀 보세요. 레몬티. 마리아 군생 15만원이요. 여러분 헬리아예요. 헬리아 4만원. 마리아 금 5만원. 마리아 금 5만원이요. 피멍 마리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사이즈가 이렇게. 피멍 마리아 25,000원. 5만원. 마리아 금 5만원이요? 마리아가 한때 굉장히 비싸던 아이잖아요. 마리아 금 5만원. 카르마 5만원이요. 카르마 5만원. 카르마 5만원. 마리아 2만원. 화분에 분갈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플라스틱 화분이랑 또 다른 느낌이죠? 피멍 마리아 6만원. 스페인 마리아. 스페인 마리아 군생 6만원.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 다양한 리토스 종류부터 창종류. 육종 도간마리아. 국민 다육이까지. 방울봉랑 금 3만 5천원이요. 방울봉랑 금 3만 5천원. 멀로 쌍두 8천원이요. 캐롤 얼굴 하나짜리요. 5천원 캐롤. 신상이죠? 신상 가르시아. 30만원. 신상 가르시아 30만원이요. 세상에 너무 예뻐요. 마디바 1만원. 마디바 1만원이요. 마디바 1만원. 한몬값 파는 마디바 보고 계십니다. 만원. 많이 저렴해졌죠? 마디바 1만원이요. 와우. 레인스타. 레인스타 크기는 요정도구요. 이렇게. 레인스타 5천원. 너무 예뻐요. 적극 추천이요. 레인스타. 지금 하나 있어요. 레인스타. 이렇게 예쁜 아이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다육이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샬롬 다육농장엔 정말 다양한 다육이들이 있어요. 린드시아나 6천원. 린드시아나 6천원. 핑크립스 3천원. 핑크립스 3천원이요. 치아와. 치아와 3천원. 너무 예쁘다. 치아와 3천원이요. 립스틱 2도 18,000원이요. 1만 8천원 립스틱. 립스틱. 와. 만원이요.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 수가 없어요. 와. 얘 진짜 만원 맞나요? 애기 하나 있고요. 자구 하나 달아주는 센스. 립스틱 만원. 이 아이도 만원이요. 립스틱 만원. 이 아이도 만원. 립스틱 만원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우와. 한카리스마 하는 립스틱 만원이요. 링고스타 6만원. 링고스타 6만원이요. 크기 짜잔. 링고스타. 신상. 가르시아. 가르시아 30만원이요. 신상 가르시아. 색감이 그냥 너무 영롱해요. 멕시코 마리아. 8만원이요. 멕시코 마리아 8만원. 8만원 맞죠? 9만원인데 8만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8만원. 왕. 왕대품. 멕시코 마리아. 이쯤에서 좋아요. 따봉. 엄지 척. 한 번씩 눌러주세요. 건프로에게 힘을 주는 엄지 척. 좋아요. 링고스타 군생. 링고스타 군생. 가격은 얼마일까요? 짜잔. 35만원. 링고스타 군생. 보고 계십니다. 레드타이거 마리아. 12만원인가요? 12만원. 레드타이거 마리아. 12만원. 크기는 이렇게 손이랑 비교해서 봐주세요. 자구는 살비스. 레드타이거 마리아. 에본이 슈퍼클론. 10만원. 짠. 원종 에본이 슈퍼클론. 10만원이요? 제 손이 너무 애기애기 한가요? 언니들 이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따단. 이 아이의 이름은 테슬라예요. 테슬라 45,000원이요. 테슬라 45,000원. 다양한 테슬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사장님께서 분갈이 해놓으셨어요. 너무 귀엽죠? 아쿠아 옐로우 12,000원이요. 아쿠아 옐로우 12,000원. 실제로 보면 얼마나 색감이 이쁘고 와... 그냥 어설프게 국민 다육이 사실 거면 이런 아이들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애들은 죽을... 이 없죠? 호주 트로이 군생 3만원이요. 호주 트로이 군생 3만원. 와... 딸기네 다육. 딸기네 다육. 미녀와 야수. 이름표가 있네요. 딸기네 다육. 미녀와 야수. 보고 계십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체르니 30만원짜리 한번 보실까요? 체르니. 대품 체르니 30만원입니다. 몰게인 4만원이요. 몰게인 4만원. 이 아이. 몰게인 1만원이요. 몰게인 1만원. 몰게인 금. 몰게인 금 5만원이요. 호주 트로이 오리지날. 호주 트로이 오리지날 8,000원이요. 이런 아이 사셔가지고 여러분 크게 키우시면 좋죠. 호주 트로이 8,000원. 호주 트로이 오리지날 8,000원. 이 아이는 호주 트로이 오리지날 12,000원.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 2만 5,000원. 한 카리스마 하는 원종 마리아. 보고 계십니다. 샬롬 다육농장. 직수입된 비행기 타고 도착한 다육이들. 뜨끈뜨끈한 다육이들이 곧 농장에 도착해요. 오늘 건프로가 너무 일찍 왔나봐요. 비행기 타고 농장에 도착한 다육이들. 편지에서 말 그대로 바로 날라온 다육이들. 어떤 아이들 있나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다육이농장 샬롬 다육농장.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육이 영상 보시고 힐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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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